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준 입니다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회원사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성에 있는 어 여기가 대학로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대학로 근처가 그럴 것 같아요 아 여기 안성 림바이크 림바이크는 안성시 자전거연맹 회장도 하고 계신 분이라 조금 더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자 산악자전거 인세인 mtv 도 있고 가성비 출중하고 힐러도 있고 사이클 로드도 있고 예 이렇게 악세사리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하고 이렇게 있고 여러가지 타이어도 있고 자전거 의류도 있고 자전거 의류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의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미케닉 공간 미케닉 공간이고 여기 가운데 라이프스타일의 자전거도 있고 전기자전거나 전기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장수 자전거 이렇게 있고 헬멧도 있고 헬멧도 있고 악세사리가 오 토픽 여러가지가 다 있네요 오 관심있는 아 요거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안성시 자전거연맹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생각 홍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